인형이 누나가 진짜 인형이 누나가 오늘 이렇게 맞고 다음 주에 3개 맞고 이렇게 할게요 2개 맞죠? 2개 맞죠? 혹시나 알러지 반응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하나는 등에 맞고 하나는 다리에 맞는 주사 하나 더 있습니다 2개 맞죠? 고생해 근육조사 아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비스케어 샀어요 잠시만요 네 허리 괜찮은데? 잠시만요 아 아프다 근데 이거 등에 맞는 거는 맞고 나서 좀 뻐근한 느낌이 느끼는 애들도 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하네 끝났다 끝났다 잠깐 안아주시면 다리에 두기 놓고 앞발은 아니요 뒷발입니다 아니요 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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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는 없죠? 잘했습니다 혹시 기분관리는 받으셨어요? 저 기분관리 안 해도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면 이제 나머지 3개 또 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사상축은 잘해주고 계세요 네 뭐 하는지 모르는 거 같은데 아니야 뭔가 미켰어 얘도 얘도 바보 아니야 접종만 하고요 혈액이 살짝 잡아주세요 보통 우리 친구들도 잘 하기는 하는데 해보자 아주 잘했습니다 왜 애꾸들 끝났어 오늘은 여름 안은 해야지 아닙니다 becca ר 아침 밤 아침 도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